자 이제 어디로 가야되냐 희망의 불빛 아리안실로 가야되는구나 그치 스토리만 보면은 금방 하긴 하죠 근데 놓치는게 너무 많다는거지 아 여기 있잖아 걔네 스토리도 좋은데 얘네 있잖아요 그 어디야 갑자기 갑자기 생각나기 돈이다 그 여기 지하에 노래하는 애가 있거든요 여기 여기 예 근데 봐봐 머리 빼고는 그냥 다 기계야 정지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자이온에서 못 보던 놈 같은데 정체를 밝혀라 잠깐 난 콜로니 강화 부대원이야 뭐야 넌 천사잖아 여기 무슨 볼일이지 구경거리가 필요한가 노래에 이끌려 노래에 이끌려서 들어와 봤을 뿐이야 선지자께서 도시 출입을 허락하셨다고나나 제멋대로 돌아다녀도 괜찮다는 건 아니다 안락한 콜로니에서 안락한 콜로니에서 아무것도 모르며 살던 놈들이란 나쁜 의도는 없었어 문제가 있다면 사과할게 에냐 괜찮아? 이 펍이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때가 있었지 하지만 이젠 횡댕그렁하고 어두침침할 뿐 횡댕그렁이라는 단어를 마찬가지다 쓰는 사람이 있구나 이 몸으로 언제까지 버틸지 노래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진짠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쪽에서 알아볼 수 있어 일행에 강화부대 엔지니어링 서포터가 있으니까 뭐 뭐라고? 정말인가? 하지만 나는 대가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건 필요 없어 사람을 구하는데 꼭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 그렇다면 꼭 부탁하고 싶다 이런 서브캐들 또 재밌는 거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스토리 위주로 달리기로 했으니까 일단 릴리가 고치는데 본인이 대가가 필요 없다는 이브 혼자 착한 척은 다 하고 말이야 잠시만요 이상한 척을 하시지 저 양반은 5분 차단하겠습니다 드립을 치시려거든 모두가 공감하며 웃을 수 있는 드립으로 이 정도면 생생내도 된다고요? 흐흐흐흐흐흐흐흐 문을 여시오 잠시만요 보 cerveau rand necessita 국민 annoying 어ablress 남미 해레빗 그끼 mori 남미 뭐야 얘네 언제 와있었어 으흐흑 흐흐흫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은 게야 고생들 했네 하담 이번에도 부탁하네 하이퍼드라이브로 가자 두번째 드라이브 에너지 인젝션 활성화를 시작합니다 더 밝아졌어요 그래, 우린 가치 있는 일을 해낸거야 가치 있는 일을 해냈다고 하는데 표정이 너무 무섭잖아요 고맙네, 다시 한번 이제 당신 차려 기다려라, 곧 탑을 주실테니 구 도심의 작은 하수철 시선 그리고 열차의 무덤 매트릭스 11에서 알파 네이티브의 파장이 감지되고 있네 매트릭스 11? 맵 데이터를 테트라포드에 전송해두겠네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일대까지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걸세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네들이 자이온을 위해 해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부디 행운이 있기를 테란2의 부관이랑 엄청 닮았다고요? 뭔가 그런 세계관들이 다 연결되면 재밌겠다 흐흐흐 마을이 좀 달라졌어요 더 많은 사람이 보여 간판들도 말했었잖아 우린 가치 있는 일을 해낸 거라고 이제 경계하는 눈빛으로 우릴 쳐다보는 일은 없을 거야? 다행이네요 전 진짜 무서웠다구요 안다고 그럼 먼저 테트라포드로 가볼테니 변한 마을을 잠깐이라도 즐기라고 퀘스트 겁나 많아 흐흫흐흐흐흐 하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좀 손이 근질근질 하긴 한데 빨리 스토리만 일기로 했으니깐 갑니다 아 여기지 알파코어에서 나오는 미묘한 공명음을 이용해서 그 위치를 알 수 있게 만들어봤어요 물론 측정거리가 짧은 편이긴 하지만 오르칼 할아버지가 알려준 위치로 가면 그러니까 제가 게임방송 전문이었으면 다 하면서 다 보여드렸을텐데 그게 조금 조금 그나마 다행인건 제가 1회차 하면서 진엔딩을 봤거든요 그거를 플스에서 저장을 해놨어 그 장면을 동영상 캡쳐를 떠놨어 아 여기서 2단점프가 여기서 나오는거였구나 흐흐흐흐 원래 그전에는 이게 안됐어 2단점프가 원래는 안되는거야 여기서 얘가 지금 이걸 출력을 높여준거야 그러니까 아까 미나미님 말씀처럼 그 공사장에서 그 공사장에서 그게 될리가 없었는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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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여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콜로니에 반감이 있어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 인모가 위선이 아니라는걸 보여주고 싶어 원래 우리 인모는 인류를 구원하는거니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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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됐어 가자 그냥 어 근데 나 지금 방금 재료 다 모은 것 같은데 잠깐만 이미 재료가 다 있는 느낌인데 지금 기다려봐 이거 봐 다 완료 완료 어 아직 다 입수 못했어 뭐 완료 완료 떴잖아 방금 알았어 알았어 안 해 마인드맵 사본을 세 개를 수집해야 되는구나 최고급 나노소자랑 펌프는 있는데 원래 있었는데 안 해 근데 확실히 서버케 하고 막 마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뭐하고 막 그렇게 해야 더 몰입이 되긴 해 지금 뭐 마을 주민들이 반감이 있네 어쩌네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막 대화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경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라던가 아 수처럼 맞아 그러면서 이제 퀘... 서버케드를 깨면서 이제 그 사람들도 조금씩 또 반감이 있던 사람들도 좋아해주고 막 그러면서 거시기 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 네, 지금, 지금은 그런 걸 건너뛰면서 메인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찍먹이죠 찍먹인데 10시간이 넘어 저 황무지가 아까 미나미 님도 그랬잖아 황무지가 이렇게 짧은 거였나? 황무지가 되게 여기 저기서만 진짜 되게 오래 했어 막 거의 10시간 넘게 했던 거 같은데 저 자이온이 좀 메인이긴 해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지역 이게 지역이 한 다섯 개인가? 그죠? 다섯 개였나 여섯 개였나 그럴 텐데 오래된 건물이라 작동하지 않는 게 맞네 지하시설... 방공옥 같은 건가? 음... 비슷한 역할도 했지만 여긴 지하철역이야 사람들을 태우고 거미줄처럼 도시를 누비던 교통수단이지 뭐 다 지난 얘기지만 말이야 아... 서브캐를 안하고 그냥 하면 지역 하나가 안 나와요 아예? 아... 그렇구나 그건 또 몰랐네요 자... 가봅시다 릴리 코올에 미치면 잡혀? 잠깐만요 맵 데이터를 재구축하고 있어요 먼저 안쪽으로 가고 있을게 문어 문어 드라이리 막내 여섯 개개 해선 그 acum 여섯 개시 여기 소토 보다니 반가운걸 여기 소토 보다니 반가운 걸 여섯 개을 이 차지 여섯 개의 아 크흐 어디 어디 알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 그래 이런 거 좋아 미리 이런 거 열어 놓으라고 해주는 좋지 살펴 보자 기생 캐리비안 캐리비안 오우 애는 죽이면 얘를 또 또 따로 또 죽여야 돼 지금은 죽었네 이거 나오잖아 으이 보급품 신호는 찾고 네이티브 신호는 못찾는거야? 드럼통이 또 위험하게 굴러다니는데 우우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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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쟤네 죽인 다음에 저 문어가 또 따로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문어를 바로 처리 안하면 또 다른 시체한테 가서 붙어서 또 부활해 고 방법 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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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der 이사람 그런데 한놈 더 있었는데 어디였지? 같이 죽었나? 오해즈 흐으 징그러운 녀석이었어 뭐, 징그럽지 않은 녀석은 없지 어 이거 좋네 한 번 더 치니까 바로 우노도 바로 같이 죽이고 좋네 안 쉬어 바로 갑니다 어딜 쉬어 지금 우우 깜짝이야 나 저거 1회차 때 저거에 깔려 죽었었는데 쟤 지금 나 까는 거지 보물에 눈이 멀어도 돼지는 줄 알았다고 동전을 그렇지 막 넣어야지 재미 제맛이지 여기 왔던데 아니야 아 여기 어 여기가 아닌데 옆라인인가 나 왜 뺑뺑이 도니 이상한데 너 왜 뺑뺑이 돌지 세상에 한 바퀴를 돌아버렸구만 지금 이게 내가 이 다시 말하지만 2회차라서 그렇지 여러분 처음이었어 봐 여기서도 몇바퀴 돌았어나 다행이네요 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헤매든 뭘 하든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니까 그냥 하는데 방송이었으면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했을 것 같 그만큼 많이 헤맸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그래도 어 잘못된 길이다 해서 어디로 가야될지 안다는 것은 뭐야 얘 한거야? 한거구나 이건 뭐야 여기서 이제 이걸 싸먹어야지 이런거 뾰로르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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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1회차 때는 고전한건 맞지 자 자 자 자 자 자 여긴 뭘까요 여긴 뭘까요 이거 발로 차는거는 젤드 아니야? 그니까 이거 릴리가 업그레져서 한거잖아? 아담은 해준것도 없었잖아? 생각해보니까 입만 살아갖고 아담은 드디어 빛이 보이네 만만치 않은 네이티브들도 보이고 내게 맡겨 가시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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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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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요님 계셨어요? 헤헤헤 뭐야? 없었잖아 아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저기 저는 내일 내일 출근이라 갑니다 하고있네 아! 잘자요 조용히 계셨구나 또 왜 말없이 봐 말 이씨 봐야지 흐흐흐흐흐 바디코어는 이제 만땅 아니야? 떡볶이 맛있겠네요 그럼 뭐 안가고 어떡하라고 으흐흐흐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우리 베베님이 좋아하는 장면 이런거 아닙니까?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흫 이게 제게 킬링포인트야 잘 만들었어요! 여기서 감탄했잖아 절대 아래를 보지마 해서 내가 딱 바로 봤거든? 저러더라 근데 다 그랬을 것 같애 이거 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애 어? 여기 나가는 길이 어디지? 나 전에도 여기서 한 번 헤맸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막 이러면서 여기서 건너왔고 근데 막혔고 이거 어떻게 지나갔더라? 저길 로프가 보여 아하 야 로프! 깜짝이야 왜 로프를 못하니? 아 진짜 아이템을 이런데다 숨겨놓는 거는 무슨 심볼까? 재 comparison 흐음 여 K Yetn動画 나두 으 speed 발끝이 막 어어!! 시려워 막 에렬워 흫윽 흐응 끄응 탈 저 그 업irmi seg 와 좀 오 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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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워허 그쪽 떨어지면 죽죠 으아아아하 좋았다 그냥 한 마리야 자기는 겪지도 않았고 자기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드론 조종하기가 어려웠다는 소리 아니야 그냥 오 컴포티 이쁜데 이거에서 색변경인데 단순한 색변경이 아니네 이쁘다 이거 또 뭐가 있어 엑소스파인 엑소스파인 저걸로 바꿀까 그냥 가자 어차피 쉬운데 이쁜거 같으면서 뭔가 애매하다 그죠 이쁜거 같은데 뭔가 애매해 원래 원래거 한번 입어볼까 다시 이게 원래 옷이거든요 아 얘도 그러네 아 이런거 좀 안했으면 좋겠네 이게 지금 척추 얘가 그 이게 척추쪽에 그게 그게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거 같은데 이 기어 기어가 아니라 뭐야 엑소스파인인가 엑소스파인이 척추쪽에다가 심는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디자인들이 있는거 같은데 굳이 안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냥 아까 그게 더 이쁜거 같애 그죠 나 뭐 입고 있었지 이거였나 이것도 나름 괜찮은거 같기도 이거 입을까 어 이거 나름 이쁜데 어 어 최고의 선택인거 같은데 어 어 왜왜왜왜왜 잘 잘 갔잖아 어 아 흐흐흐흐흫 올라 흐흐흐흐흫 올라가는거였구나 grassroots 하하 잘.. 잘 가놓고서는 잠깐만 나 여기서 온 거 아니야? 안 이었..나? 어 이걸 안 했구나 휴식 일단 휴식 자..자.. 둘 다 그만 이제 출발하자 안 위험한 계절 속에서 열차의 무덤이군 흫흫 여기로 왔어야 되는데 왔던 길로 다시 왔었어 잠깐! 천천히! 수빈이 으아하아 흐아 흥 흐아 흥 흥 흥 흥 흥 야! 아주 손쉽게 아, 아, 쟤 죽였어야 되는데 처리를 하고요 어, 겁나, 겁나게 많은데 아이, 없다 이제 클리오 이런 간단한 퍼즐들도 여러 개가 있어서 지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셀치님은 안녕하세요 우우우 어서 벗어나자고 하지 않았나 방금 와아 봐봐요 이런거 치마 지금 흔들리잖아요 이게 전 버전에는 없었대요 예를 들면 이런걸 입고 있으면 이렇게 휘날리는거지 전에는 이렇게 밑단이 휘날리지 않았었대요 근데 요번에 패치되면서 이렇게 바뀐거지 그렇다고 제가 여기를 보려고 그런건 아니..아닙니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아. 음, 너무 멋있어 배경봐. 크으흐흑. 자아악! 가자아악!!! 아이패드로 보면 더 커서 좋죠 벌써 1시 15분이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있네 저 열차 안에도 뭐 있는데 띵뚱띵뚱띵 베타도 이게 다 찬거야? 금방이구마이 얍 간다! 어? 저 위에도... 그 아주머니 계신데? 그 아주머니... 저 이거 어떻게 가지? 여기서 돌아서 가야되나?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아주머니 흐흐흐흐 이거 근데... 다 찾는데 모으면 어떻게 되나? 그냥... 그러고 마나? 흐흐흐흐 아... 교환... 음... 이 정도들이자 포라 포라 가자 음 흐흫 나도 들었어... 준비해 어우 이거 옷 이쁘다 싯 또 뭐야 도마뱀같이 생겼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일로와. 타자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와, 갈라버렸어. 재밌다. 역시. 쉬운 게 좋아. 어렵게 해서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겨우 깨느니. 아, 난 이게 너무 좋아.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잖아. 게임은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잖아. 너무 좋고요. 소프. 소프.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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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세차를 해 주시고요. 사다리 올라갈 때 확실히 게임이구나 싶네요. 그쵸?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죠. 어? 뭐야, 여기에서... 캔이 감지됐는데? 어디죠? 쟨가? 쟤? 쟨가 보다. 저걸 어떻게 먹지? 이걸 타고 가야 되나? 쟤를 가야... 캔을 안 주는데요. 저걸 어떻게 먹지? 쟤를 가야 되나?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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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가 캔이 있다고 지금 계속 띠로롱띠로롱 하거든 어? 저기 밑에 있다 밑에 있다 아헤 밑에 있었구나 내 시야가 어때서 완전 좋은데 후후 엔칠 이야 뭐야 이야? 이 절 안보인다 저거 R인가? R5 미쳤다 천재다 누가 보면 게임 두번째 하는 줄 알겠네 이곳 아래에서 코오의 신호가 감추되고 있어 아무래도 상하수도 시설을 지나야 할 것 같아 여긴 상하수도 설비 위에 교통망을 얹은 구조라서 말이야 뭐 내키지 않으면 다른 루트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단순한 루이즈가 아니야 왜 가마스커드 채널로 이런 소리가 네이티브 레벨로는 통신외선 해킹은 무리일텐데 어? 루이즈와 알파코어의 네거티브 패턴이 일치하고 있어요 루이즈와 알파코어의 네거티브 패턴이 일치하고 있어요 와 공격력 강화 언제까지 하는거야? 그 노이즈 어쩌면 강화부대 생존자일지도 몰라요 알겠어 릴리 서두를게 릴리 내 통신회선에서 나가줄래? 흥 지살 뭐? 먼저 간섭한게 누군데 그만 집중하고 내려가자 가자 쟤네 맨날 싸워 40강 엄청나네 하아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아직 좀 많이 남았나? 아 암호를 더우 암호를 더우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그래픽으로 스카이림이 하고 싶다구요? 어림도 없는 소리 찾았다 무 아 아 으 으 음 아, 패링 좋았다! 쾌감은 있다잉, 패링 성공하면 K 어디갔어, K? 아, 패링 성공 구했다. 이제 아래층으로 가보실까? 내려, 아아 초단 그니까, 전 초단을 거의 못해봐서 몇 번 못해봤어 오구 렌 오구 렌 오구 렌 오구 렌 이 자식이 어디로 먼저 갈거나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 하수도의 수문이라 이 문을 열 방법만 찾으면 되겠어 똥치 반반, 오랜만에 좋았다 lad 대화 그 근데 그냥 하수도일 오구 렌 우구 렌 우구 렌 ㅋㅋ 뭐 해야 되지? 흐흫흫 순간 순간 내 정지가 찾았다, 숨은 제어장치 아 이거.. 아.. 아 이거 짜증나는데.. 됐지요?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야, 처음 할때, 처음할때 한 세네번 했던거 같은데 ㄷㄷ 뭐야. 안 본 게 이렇케 많아. 문을 여시오오오! 빨리 여시오오! 어? 스킬이 조금 있네요 야 어디서 볼 때리는거야 베타가 짱이야 베타만한 것이 없지 여긴 뭐가 있으려나 똥챠 똥씹한 것 같지 다들 하나둘씩 잠들어 가시는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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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나 되게 잘 싸웠는데 왜 피가 없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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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얼마 전까지 덥다 덥다 했는데 그죠 아 이렇게 추워서 차를 마셔야 되는 상황이라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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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살짝 거프네요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봄여 봄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야 봄여름 씨발놈 가을 겨울 가을 겨울 여름 다음에 씨발놈 계절이 있대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된대 속절없이 따졌어 아 뭐야 아까 포기하자더니 그 그거는 그냥 여름으로 부를 수 있는 그게 아니래 여긴 또 뭐야 여긴 뭐고 뭔 소리야 꾸록꾸록꾸록 소리가 나냐 여기 아까 왔던데인 거죠? 여기서 퓨전셀 넣는 거죠? 그럼 잠깐만 그러면 여긴 뭐야 여기도 왔던데인거야? 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그럼 그럼 그냥 피전셀을 넣으면 되겠군요 여긴 왠지 온기가 느껴져 생존자들이 머문 흔적이 남아있긴 한데 그라운넛 눈빛 soul as 여기 숨어서 지냈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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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냈에 지냈 DOWN 지냈었군 지냈圧 지냈 requirements 지냈ette 맞어 한 대 더 맞아 상국지 에잇이요? 그 리메이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국지 시리즈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원래 상국지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내가 상국지 채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마더스피어의 구원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채널을 하다 보니까 약간 해볼까 싶은 생각이 있긴 해 저는 상국지를 문아르시님한테 배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멋지게 글씨 인 아깝게 양이 ICK 너무 그럼 연이말고 뭘 봐야되는데? 정사? 응 안봐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써독해 써독해...할때 여길 다시 왔었던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우와 휴식하면 베타랑 저것도 다 차네 혜자잖아 어 그러고보니까 이불을 통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럭키비키니시티잖아 럭키비키니시티잖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와 이불 돈 많네 사막 가면 진짜 비키니시티 볼 수 있는 편집중 조레는 아 불이 럭키비키니시티 뭐냐 아무튼 럭키비키니시티 우리는 죽아아아아아아아 흐흑 희흑 여기 멀었나? 여기만 깨고 끌라 그랬더만? 흑 상당히 길고만요 여기?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으악! 으으으! 아 그럼 저쪽에 가서 뭘 먹고 와야 되나? 밥 먹고 있다고요? 지금? 뭐 어째서? 근데 배고프긴 하다 아 여기 아주머니가 있었구나 아주머니는 못 참지 베타코어 아직 있는데 아직 만땅 아닌데 HP만 만땅인가 본데 저 위는 어떻게 올라가나 못 올라가나 이제 저게 뭐가 없나 뭐가 없군요 하자 하자 하 이해차라 더 주는거야? 덤이야? 담다라담다라담 아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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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으흐흐흫 예지력이 있구나 덤벼 다 와 뭐라구 으흐흐흐 아 저거를 잠깐만 아 못 죽겠어 으흐흐흐 가 가 리프트를 다시 가동시켜보자 시체 그냥 여기서 집어던지면 안돼 미리? 왜 굳이 냅뒀다가 저기 나오게 하는거야 아 어? 근데 끝났네? 원래 여기 있는 애들 다 일어서 썼는데 흐흐흫 너무 빨리 잡았나? 갑자기 너무 조용한데? 너무 빨리 잡아도 문제구만 음 버스트 버스트 한번 갈까? 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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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죽여줘 덜덜 심식의 근원에 도착해보면 알 수 있겠지 무슨 뜻인지 빠르게 깨면 2시 반이면 될 것 같다구요? 왜 오늘 오늘 그냥 엔딩까지 가는거야? 아 내일까지 하려 그랬더니 내일이나 모레까지 하려 했더니 안되겠네 편안 갑니까 이거 참 아 이번에 이분 스테이지 말하는거구나 얘가 보스 아니었어? 또 있었나? 오 배터리 전력이 부족하대 나 가야될 것 같애 흐흐흐 총알이 없어요 총알을 다 썼구나 아 총알을 해왔어야 되는데 나 뭐하니? 오우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죽었어 와 나 총으로 죽었어 흐흐흐흐 벌짓하다가 총알 좀 사가자 죽었어 죽었어 넌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유리차 때는ô 1회차 때는 많이 썼죠 ickers 와아 방금 뭐야 엄청난걸 방금 봤는데 으어어어어어어 왜 못피하지? 네 와우 와우 대박 와우 멋있다 하하하하 난 이 설정도 너무 맘에 들어 이 이 머리띠같은 이게 이게 칼인거잖아 이렇게 하면 딱 빼서 쓰고 다시 머리띠로 착 이렇게 넣잖아요 어 비녀용 무기 괜히 있네 저기로 어떻게 가지? 돌아서 가야되나 띠딩 저 머리 기르라구요? 그래놓고 지금도 사람 없는데 사람 덧빠지면 책임지실? 멋있는 사람이 해도 소화할까 말까 한데 내가 머리 기르면 내가 머리 기르면 여긴 뭐야 여긴 뭐야 저기도 뭐가 있네? 아 그냥 가자 귀찮다 으흐흐흐흐 으흐흐흐 으흐 흐흐흐 아슬아슬하게 성공하네요 리프트 루트라 아 여기 아아 나 여기 너무 싫어 여기 아닌가 이 다음인가 아 이런데에 막 있는데 이런데서 막 사람 갈리는 막 그런거 있었는데 이 다음인가 거의 막판이었나? 너무 짜증나 그거 너무 짜증나 그거 그거 내려가면서 가는걸 아 여기구나 여기도 좀 짜증났었는데 게이트는 총 세군데야 근데 이것저것 많은데? 네 그만해야겠다 여기 되게 오래 걸렸던걸로 기억해 여기도 아잇 뭐야 얘네 아잇 아잇 기어미 아 esto 어? 밑에 뭐가 있어? 요거구나 별것도 아닌게 이거 수영도 약간 조금 짜증나 뭔가 요소가 뭔가 좀 이상해 자 어디부터 가야되냐 어디 어디서 꺼야되지 이거 싫으니까 싫지 잘됐다고? 왜저래? 흐흐흐 꼭 하는거 없는 애들이 저래요 오 아주머니 아주머니 기다려요 다 먹었다 그러면 뭐 끝이야? 어? 더 주는데? 맥스가 맥스가 아니었는데? 흐흐흐흐흐 덤인데 언제까지 에너지를 채워줄거야 채워줄거야 아 여기 헷갈려 저것은 캔 저것은 캔 아 아 아 아 아 아쉽냐? 더 둘러보래, 참나 어, 켄 자랑할 때 너무 이뻐 물론 더 둘러보면 뭐가 있기에 하겠지 근데 내가 좀 귀찮지 여긴 한 번 가볼까? 어휴, 이런거 맞춰야되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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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우 니가 투자했냐? 샤워..샤워 지금까지 하고 온거 아니었어? 사완 마무리를... heard.. 와오오 아, 여긴가? 아, 여기다! 아! 아! 갈갈이, 갈갈이. 아, 이거 조심해야돼. 으흐흐. 어? 한 터네? 한 번에? 우와, 여기를 한 번에 깼다고, 내가? 대박. 여기에, 난 수십 번 죽었었는데, 이거. 수십 번 죽은 덕에 한 번에 깰 수 있었구나. 흐흐흐. 와... 다행이다, 여기를 한 번에 깨서. 여기 진짜 짜증났었거든요. 원숭이 꿈. 다음은 갈아버리기. 와, 이 미친 것들. 와, 이 미친 것들. 와, 이 미친 것들. 와, 이 미친 것들. 아휴. 그는 미친 것들. 이브, 여기 좀 봐 이건 2차 강화부대 레거시야 어서 작동시켜보죠 지난번 레거시에서 풀리지 않은 의문들을 풀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잠깐만, 여기서 들었다간 다른 네이티브들을 자극할 수 있어 레거시 감상은 알파코오를 회수한 후에 해도 늦게 지안일꺼야 그래, 지금은 알파와의 싸움에 집중하는게 좋겠어 일단 챙겨둘게, 가자 야, 40단계까지라 그랬죠? 근데 지금 23단계밖에 안되는데?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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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니 자주 뵙네 이 아주머니가 예전에 왔다가 죽은 강화부대원인거죠 그래 드디어 왔어 저길 봐 공중에 뭔가가 매달려 있어 살아있는 인간 같아 아까 죽여줘 했던 어디서 많이 본 죽여놓고 완벽하게 안죽이고 네이티브로 만들어버린거 아니야 그럴리가 죽여버릴거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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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고 죽어란 말이야 죽어 화났니 우와 완벽해 완벽해 아주머니 와아 아우 아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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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아아아아 아허허허허 근데 때마침 칼은 또 바로 옆에 떨어져 주죠 아 피했잖나 어이 이러면 안되지 허허허허 저 연속을 못피하네 죽어라 흐으릅 타키... 타키에서도 한 수십번 죽었던 것 같은데 그래 나의 이분 고... 고마워 해방시켜줘서 나... 부탁 부탁 부탁이 있어 내 기억을 마더스피어로 보내줄 수 있어 아니 이미 오염됐으니 소각돼 버리려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만약 그렇다면 저 별들 사이로 떠다닐게 어쭈로 타키! 약속할게 타키 당신의 기억이 안타깝군요 안타깝군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이제 타키 모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여태까지 저 한번도 안 썼죠 진짜 쓸 필요도 없었으니까 예불부터 그 사이드 탐 exit 빈틴 이ок돈 마지막 nei집 이자 막 에나이입 знак 수at 강화부대원이 알파 네이티브로 잠식되는 일이 발생하다니 엘더가 버린 짓인가 그녀의 메모리 스틱을 볼 수 있겠나 여기 엘더 네이티브와는 다른 느낌일세 검은 날개가 달린 네이티브가 어렴풋이 보이는군 검은 날개 나와 타키를 공격했던 놈이 틀림없어 왜 그런 짓을 그 까마귀같이 생기네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오심이 느껴지는군 왜 우리에게 증오심을 기본적으로 네이티브는 인간들에게 적대적이지만 이건 뭔가 놈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아직은 퍼스널 링크의 범위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네 다른 알파 네이티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하이퍼셀이 필요하겠구나 이번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번 하이퍼셀이 잠든 곳은 사막지역의 동쪽 끝 어빗을 해보아 이번에도 쉽지 않을 터이네 서두르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놈과 싸워봐서 알겠지만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제가 막 크게 헤매는 게 없으니까 지루하고 막 이런 게 없죠 여기까지 오는데 원래 며칠 걸렸었는데 세상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하게 될지 모레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주중에 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잘자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